야수가 마을을 파괴하고 말 거야 겨울의 정령이 못돼 꿀꿀이를 꾸미고 있거든 그럴 리 없어! 네바는 그런 괴물이 아니야! 어? 너도 꿀을 좋아하는구나! 나처럼! 고마워 네바!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야! 오! 마법이다!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즐거움을 가졌어요! 이건 바로 네바예요! 전설 속 쏘신이 깨어난다!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! 상상 초월 판타지 어드벤처 저게 뭐지? 뭐야? 드디어 손에 넣었군! 다시! 네바! 위험의 저항 네바를 지켜라! 네바! 내가 구해줄게! 넌 할 수 있어! 브레몬! 룬이 베어! 5월 18일 함께 떠나요!